자 울산큰고래 게레모드 컨텐츠 2013년 5월 7일 오후 9시 17분입니다. 자 이번 상황극은 암걸리는 벨티 상황극이구요 저는 암연기 전문가 울산큰고래입니다. 캔머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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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탈탈탈탈 자 우리 공기놀이 할까? 엉몸의 중풍이 아 끝났다 퇴근이다 퇴근 좋아좋아 이제 집가서 쉬면 되겠지 집에서 울산큰고래님 유튜브좀 보다가 자야지 룰루루루룰루 우리집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건물들 사이에 이런 개같은 나무집이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좋은 하루야 네 혀좀 집어넣이 새끼야 아씨 아이고 야 사무소에서 왔는데 자 사무소에서 왔는데 아이씨 전기있어요 이거 나오세요 아 자네 후회하게 될게야 그렇게 울산큰고래는 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눕는데 안주에 누워볼까 아우 자는 연기밖에 안한다 자는 연기 전문 자네 아시 으어 haw 아 아 누가 이렇게 벨을 눌러 아 우와 여보세요 뭐야 저건 야 자네 니가 누르냐 야 80짜리를 하네 자네 아 그래요 자네 내가 벨트를 하겠나 뭐야 저녀는 뭐야 죽고 온 거 아이고 사형감 아이고 오랜만일세 여분감 거기서 뭐하는건가 사형감 여긴 노인종은 왔는데 저 녀석이 맞고 있네 자네 같이 노인종 가서 할멈들 좀 부려버려야지 아이고 할멈 좀 제끼러 가야지 제끼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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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노인종인가 여기가 노인종 아 뭐야 아 나오게 할멈 본도박 좀 뜨뜻하게 대건 아니 뭐해요 빨리 좀 들어가 보게 자네네가 이렇게 노약 세약해 보이는건가 어 할아버지들 내가 만만하게 보여 저희집이야 저희집 노인종 아니고 뭐라고 노인종 아니라고요 노인종이라고 노인종 아니라고요 노인종 아니라고요 사형감명이 노인종이라며 들어가도 된대 아니 가자고 아니 아니 우리집이라 우리집 비키게 비키와 젊은이 비키와 젊은이 비키와 젊은이 너 인마 어디 사는 놈이야 인마 아 시바 안가 젊은이 사형감명 다른 동네 노인종 가자고 아 네 진짜 아 다른 동네 최할멈 알아 최할멈 최할멈 할멈 콜반이 예술이더라고 제끼버릴라고 내가 이번밤에 이번밤에 내가 몰래 들어가서 제끼버릴라고 정력은 갈래 내가 몰카 찍겠네 장로가 승나 들어가지 내가 내가 바다리로 제끼버릴라고 아 나 진짜 아 누구야 아 왜 아니 아니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아이씨 그 집 옥상에 구로 올라갔다가 아 아 진짜 가 좀 치겠어 요 치겠어 이번에 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형이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 네 응 그러니까 장난 그만하고 가줘 형이 자야돼 아 이제 넌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그래 저기 자네 아 뭐여 또 우리 사용감 손자 이거 오래 많이 컸구만 내가 어릴 때 봤을 땐 이거 쪼만했었는데 이거 말이야 오래만만 손자 이리 와보래 저 이걸로 막은 다음에 왜 맞아서 거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또 동력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문 앞에 뭐야 이거 어 아 야 예 왜 왜 벨 눌렀어 왜 뭐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죄송해요 뭐야 뭐야 뭐였지 야 어디야 야이 하 사윤감 하 왜그런가 우리 오랜만에 추억을 되살릴 겸 벨틴 할까 벨틴 뭐 벨틴 한번 해볼까 다행히 62년 전에 했던거 기억하나 한 번 기다려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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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은 림보가 있네 우리가 벨틴를 할거요 내가 61년도는 데타 쓰는 전공했네 우리 여러분 이번엔 내가 벨트를 할 거예요 으아 뽀로로다 어 아 아 뭐야 아 뭐야 또 진짜 아 누구야 집어 누구야 누구야 야 야 이리 와봐 이 새끼 뽀로 야 야 야 야 이리 와 야 야 야 야 야 뭐여 뭐여 우리 12명이야 썰올까요 아 존나 무섭네 씨 미안합니다 뭐여 뭐하뇨 너 뭐야 너 씨 야 너 뭐야 남의 집이 나 박스 싹구 지랄이야 누구야 너 야 쿠 야 일로와봐 야 들어와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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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섭게 이거 아 나 진짜 흐허허 흐으으으으으으으 아유 자야지 야 야 너 뭐야 가라고 그만해 그만해 총들어서 나 뭐야 이 여자는 아니 뭐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자네 뭐하는건가 지금 너무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카메라로 찍고 있고 아니 뭐야 이 여자는 뭐가 있다는건가 남의 집에서 뭐하시는거냐고요 지금 무슨 말인가 여기 노인정이 아니야 여기 전집에요 전집 아 나가세요 어들 아이 그 참 노인정이 아니라고 말해줘야될거 아닌가 남의 집에서 야동을 찍고 있어 미친 할아버지들이 꼬치는 손아 살보 빨리오게 살보 오랜만에 벨틴 할까 빨리 오리로 가자고 벨틴은 내가 누르면은 바로 도망가는거야 내가 바로 하나 둘 셋 뭐야 아 튀개 아 나 진짜 누구세요 야야야야야야 놈이 좀 빠른거 같아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내가 등다리 핫바지로 해보이나보지 지금 이게 뛰는거야 우리가 우사인폭떼보다 어를여세 이봐요 이봐요 에이 할아버지 왜그런가 젊었네 지금 벨 누르고 띄는거에요 무슨소려이고 아이가 몇 threads지 지금 벨 누르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내가 자네같은 손자가 있어용 우리가 걸어지는 여러분이 향이나 다다다다다 자자자자자 아 뭐야 병신들 노인공격 택배가 이렇게 많아 뭔가 안 좋은걸 본거 같아 아 뭐야 저거 야 걔네보다 튕겼잖아 어? 니네가 그런거하니까 계란보드 튕기잖아 지금 추천 즐글채킹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Vad의 창문 신혼을 건들땡 막 nerd 여기저기 ique 아까 멈출 수없이 뱉는 아 시끄러워 아 아 나 진짜 이 개이C 야 야 뭐야 그래요 나 아니에요 쟤 뒤새끼에요 야 자 자 돈 넣고 먹기 누가 벨을 눌렀을까요 맞춰보세요 너 너 너 너 너다 너다 얘다 너지 그래 그 신호를 건널때는 횡단보도 건널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하네 어떻게 누나 이렇게 먼저 지나가겠네 아이고 이렇게 가는 거구만 아이고 좋금만 아다다다다다다 준비는 됐는가 재군들 저길로 가야겠는데 하단단단단 왜 이 아저씨 하단단 아아 문 튀어야지 오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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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냐? 왕추식 뭐냐? 야옹 아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뭐하는 새끼야 너 아 대한통운입니다 주세요 택배 예예 안녕히 계세요 야아 하하 하하 이게 신종 뻐큐 뻐큐틱인가? 뻑찌 뻑찌 요즘 저희 어머니들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욕을 하는구만 역시 신세계이구만 이게 갈락실 낫든가 갈락실 달달달달달달 이 위안은 끼고 이거 신기하구만 오늘 저녁은 이거다 고물장에 바르면 천원은 나오겠네 무슨 소리야 이걸로 찰몸 꼬셔야지 찰몸 내가 이거 이거 찰몸이 여기 정신팔인 사이에 내가 제껴버릴라고 저번에는 안다리였으니 이번엔 밧다리로 해보게 그렇구만 저번엔 밧다리로 했어 이 친구야 안그러구만 요즘 티맥끄가 와서 안다리로 해보게 어 와 ket 아 나 안잘래 아 아 재친 个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벨트때문에 짜증나시죠? 하 재친 재친 지 넌 예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ASE 아아아아아아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 하ㅏ- 하ㅏㅏ- 하ㅏㅏㅏㅏㅏㅏ- 하ㅏㅏㅏㅏㅏㅇ 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참아 내 전부 엽돼 줄까? 어ㅏㅏㅏㅏㅏㅏㅁ 잊지마! 다 됐어! 아니야야야야아아!! 마지막에 어이구 좋다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